내 춤을 봐줘 오케이 너가 최고야 권영 역시 나야 이 스테이지를 지배해버려 손전등 없어? 없어 너가 해 손전등 손전등 있냐고 인마 없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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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 없다고 이냐고 이러고 있어 권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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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지야 왜왜왜왜 돼지야 아이구 우리 돼지 왜그래 그래 운돈 이유가 들어 보자 얘랑 같이 안 갈래 안녕 쟤 긴 머걸이야 어디로 가지?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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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자 나 돌아갈래 이제 야야야 뭐가 있어 이거 이거 따와야돼? 아이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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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일 헤드래 가자 야 이거 되냐? 야 누구 내 뒤 봐줄사람? 이거 안되자 어 와와와와 나 근데 후레쉬 꺼졌어 후레쉬 꺼졌어 안 될거 같은데? 아이 실례해 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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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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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고 있을게 알았어 뭐야 저놈 또 떨어졌어? 너가 죽은게 아니네 방금 그 코일 헤드 우는 천사였지 그런거 같애 보니까 안따라오더라 그니까 보면 안따라오는 제일 까다로운 이런 유형 동규가 좋아하는 장난감 여기있다 아하하하 깔깔깔 건담 아냐 건담? 으하하하 으하하하 신난다 우리 부자야 어 뭐있다 나 양보 사인 줬었어 하하하하 야 큰일났다 우리 길이 배탈쉣 아 우리 부자 됐는데? 진짜 이거 죽으면 절짠데 어 여기 그거다 열쇠 여기 옆에 있어 뭐야 헐 헐 밧데리 내가 먹었다 그게 더 비싸? 야 워닝 레디에이션 야 여기 킬 아니야 나와라와라와라와라 나와라와라와라 야 지금 조금밖에 안나와서 빨리 가야돼 우리 아 나 치명적이면서 가야래 야 슬라임이 쫓아났는데 나 강의로 올라가 나 강의로 올라가 어이씨 아이씨 나 너 손쪽에서 밧데리가 다 돼가지고 나도 나도 우리 뒤에 할게 야 소리나 소리나 어 오 야 벨저기 또 왔다 오 무슨 소리야 야 뒤에 어 어 소리나 죽었어 나도 죽었어 아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아 이거 올살인데 너는 아니지 개웃겨 올라가면 캐리 하냐 아 여기 아 여기서 너무 귀여운거 아냐 개웃기네 혼자 남은거 아 뭐야 다른 곳에 길찾기 빡세네 어 배는 돌아가버렸어 누군데 왜이렇게 좋아해 어 그니까 어디지 우리 이제 전 재산 다 없는가 어 어 헐 몰살당하면 안 돼 이제 한순간에 거짓했잖아 이쪽 어 고치다요 고치 우리 4칸이니까 50원씩 50원씩 거 아니야 25원이랑 쪼가리 짠전박이들 막 쓰면 돼 야 근데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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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워하지마 이게 죽었나 벌레다 야 벌레가 아니라 무슨 도마뱀 같은거 꼬리에 공달린 애 뭔지 알아 몰라요 처음 봐 거미 아니야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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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없어 뒤에도 뭐가 있는데 뒤에도 뭐 있어 아 얘네 그거 초식초식 아 초식이야 아 도마뱀이 꼬리가 공이 달렸나봐 masa 우리 돌아갈까 돌아가자 어 비상구 좋아좋아 와 앞에 진짜 1도 안보여 미친거 아냐 이거? 야 덕규 죽었네 왜 초반부터 죽었지? 낙사? 낙사했나본데? 이거 봐봐 이거야? 어 이거 덕규 가만있자 지금 영사는? 아 오고 있네 왔네 왔네 다 왔네 얼마지 이러면 141? 아 너무 부족한데 더 갔다 와야돼? 30 정도 부족해 돌아 아냐 아냐 어쩔 수 없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조금을 받아들여? 돌아오지 않으면 출발하시오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파밍을 더하면? 근데 시간이 6시가 넘어가지고 아 배가 배가 알아서 떠나? 어 알아서 떠나 아 그러면 안되네 야야야야 뒤에 뒤에 보여 이거? 지엽 뭔데? 빨간색 점들 보여? 빨간점? 아니? 안보여 아 그래? 밖에 있었으면 나 죽었어? 어 밖에 있었으면 죽었어? 어이씨 무섭네 못 믿겠으면 갔다와봐 아 열고싶어 문 열렸네? 너가 열었니? 문 유압장치가 0%되면 자동으로 열려 어 데끼야 피했다 진짜 봐 그르르릉 소리 났어 야 열어 열어 문 열어야지 문 열어야 돼 어?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들어온거 아냐? 못들었어 못들었어 방금 뒤에 또가 봤지? 어 뭐 있던데? 아무것도 못했어 도망가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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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네 야 아니 뭘 뭘 야 뭘 뛰어내려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누가 뛰어내렸어 아니 내려갈 때 테라스 갔는데 갑자기 날라갔어 나 혼자 아 자출됐구나 아니 씨 바다스려 아 살려줘 너무 너무 잘해 아 아 아 밝게 빛나는 너가 보여 아 아 아 아